애들 될 거 믿고 가서 영업학사를 냅시다. 하반기 해 부동산 투자 설명해. 캘리포니아로 가시다. 캘리포니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어떻게 시작할까요? 일단 요즘 우리나라 골치 아파요. 고강도 부동산 대책 2기 끝까지 잡는다. 그러면 왜 해 부동산에 투자하느냐? 환해치 위험 요소를 분산합니다. 자산 가치를 극대화시키면서 온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에 투자하느냐? 미국이나 일본이 안전합니다. 베트남은 위험도가 Very Very High 합니다. 자 그럼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까요? 이민 교육을 주자 미국으로 이민도 가고 영어도 완벽하게 박살내버려. 그럼 누가 권한할까요? 투자상담 찐콩콩 자 캘리포니아가 얼땐 되냐? 캘리포니아 영국도 지하철도 세계 5위의 경제력. 캘리포니아는 GDP도 올라가고 소비지수도 올라가고 일자지도 올라가고 모두 모두 올라가고 부동산 수 지표들도 베리베리 굽니다. 상승하는 집값 대비 월세인구 증가로 미분당 기간 감소했어요. 캘리포니아 아주 괜찮은데입니다. 자 진공공을 찾아주세요. 캘리포니아에 어떤 투자를 해야 되냐? 일단 건설하는 업체가 일군건세가 레나라는 일군건세사입니다. 진공공의 도우가 선택한 레나라는 위치, 위치가 깡패입니다. 캘리포니아의 판교, 어바인 지역에 투자합니다. 캘리포니아의 판교. 학군이 좋습니다. 학군, 베리굿, 미국 최고의 안전지역, 평균소득상이죠. 이 세가지가 어바인에 있습니다. 투자를 센트럴파크 웨스트 있고 칼데라파크, 알타리, 몇군데의 투자 상품도 있습니다. 보통 보면 6억에서 8억에서 22억 정도, 6억에서 22억 정도 있습니다. 상품을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보면은 주거 환경이 최고죠. 불리형 세대사무소, 거주와 임대수익을 동시에 넣죠. 개인 상담, 상품 선택, 청약금 선고, 계약금 대출, 착공, 완공, 장공, 사용선고, 클로징, 입주하시면 됩니다. 투자 상담 진공공을 찾아주세요. 이걸 영주권을 어떻게 받느냐? 영주권은 괜찮은 미국의 상품에 투자를 합니다. 모리스 노텔. 모리스 노텔이 뭐냐? 노래에 있습니다. 유명한 팝, 모리스 노텔이라는 팝이 있습니다. 50년간 운영한 유수 깊은 모리스 노텔. 모리스 노텔은 역사가 깊어서 이걸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여기 리모델링에 투자하는 겁니다. 모리스 노텔의 위치는 뭐냐? LA 다운타인. 왜 모리스 노텔이라며? 여기에 투자를 하시면 영주권이 나오게 그랬습니다. 그럼 영주권이 나오는 모리스 노텔의 투자 사업이 안전해야 되죠. 안전합니다. 자기저원은 30% 있습니다. 검증기관은 55%. 그리고 이 모리스 노텔을 하고 있는 할리우드 인터내셔널에서는 100% 투자 이민을 성공시키는 업체입니다. 투자 이민 업체에서 굉장히 유명한 100%의 승인을 갖고 있습니다. 땡큐 투자 상담은 찐공공사의 도우에 찐공공을 찾으세요. 도우. 빠이빠이.